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세트입니다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보통은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결혼식을 망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국에선 한 남자가 침입하더니 신부와 말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신랑 손을 잡고는 냅다 뛰어 도주한 사건도 있었고 결혼식 날에 부부의 성장 동영상을 튼다고 해놓고는 신부의 불륜 동영상을 상영해 결혼식장에서 파톤의 신랑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직접 준비한 인간 화환 문구는 민폐다 아니다로 굉장히 많은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3번은 안된다는 문구는 선을 많이 넘어서 이렇게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이번엔 여러모로 레전드가 된 결혼식 민폐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번째는 이상한 하객들입니다 올해 초 인스타에는 신랑 옆에 흰옷을 입은 여성 사진이 한장 올라옵니다 빡친 신부가 올린건데요 신랑 측 하객으로 친하지도 않지만 부모님 지인 관계로 초대받아 온 하객인데 사진사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너무 당당히 서있길래 차마 뒤로 빠지라는 소리도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이 해당 민폐녀한테 항의도 했지만 본인은 베이지를 입었으며 옷 입는 건 본인 마음이라며 다음 결혼하면 검정 입을 테니 걱정 마라 아는 조롱 섞인 이야기도 했다는데요 이 이미지가 어마어마하게 널리 퍼져나가자 신랑이 블라인드에 글을 올렸는데 가해자는 어머니 학창시절 동창의 딸이며 본인이 담임 대학의 선배이기도 하여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대학 선배로서 글쓴이에게 밥 몇 번 사주고 사업 이야기 몇 번 주고받은 게 전부인 관계라고도 합니다 식장 입구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객을 맞이할 땐 검정 코트를 입고 있었고 단체 사진 찍을 때 와서는 코트를 벗고 저렇게 찍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엔 점집 마니아인 할머니한테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배우자와 일찍 사별할 운을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결혼하는 타인의 결혼식에 일부러 신랑 신부처럼 차려입고 가서 그 사별운을 떠넘기는 거라고 했다며 이런 케이스도 있다더라는 이야기도 올라옵니다 빡친 신부는 지속적으로 인스타에 해당 여성의 사진을 욕과 함께 올렸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해당 여성 회사 인스타로 남편 팔로우하는 거 걸렸다면서 바이럴 아니냐며 신부에게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신부는 광고가 아니고 현실이라며 해당 메시지를 박제해 올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다음 결혼식 땐 검정 옷 입고 가겠다는 선 넘은 것 같습니다 이런 민폐 하객은 은근 많기도 한데요 한 여성은 흰 원피스를 입고 가서는 남편과 여러가지 다정한 포즈로 사진을 찍은 후 내가 신부인 척이라며 카카오 스토리에 사진을 올렸는데 네가 그 말로만 듣던 신부보다 빛나는 민폐 하객이냐는 질문에 그랬던 거지 라는 댓글도 남깁니다 사람들이 많은 지적을 하자 남친이 사준 옷을 여친이 입은 모습을 볼 권리는 있다며 식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식사만 했으니 민폐는 아니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심지어 한 여성은 신부 마냥 스팽글 상의에 흰바지를 입고 와서 사진을 찍었다며 네이트판에 글이 올라왔는데 댓글로 결혼식에 흰색 원피스 좀 입지 말라며 흰옷 입은 하객 사진들이 올라오는데요 본인 지인은 커플이 흰옷을 입고 왔다며 사진을 올린 분도 있었고 신랑 형의 공권녀는 이렇게 흰옷을 입고 왔다가 결혼식 내내 오열하며 울면서 뛰쳐나갔다고도 합니다 심지어 전 여친이 흰옷을 입고 와서는 남편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고도 하는데 그 사진을 보고는 와이프가 이혼하제라는 카톡을 남편이 보내니 내가 그날 흰옷 입었어라고 물어보더니 내가 안 그래도 갈까 말까 하다가 간 거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식 흰옷 하객이 민폐냐 아니냐에 대한 감론을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드레스 코드란 게 있으니 맞춰야 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게 그렇게 큰 상관이냐 축하해주는 마음이면 된다 하는 분들도 많은데 현영은 여러 매체에서 대놓고 이휘재를 짝사랑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휘재의 결혼식 날 흰옷을 풀세팅으로 입고 왔었는데 하객 사진을 촬영할 때도 신부 바로 뒤에 자리를 잡아 민폐 이슈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리고 현영 결혼식 때는 낸시랭이 이런 옷을 입고 왔었다고 하네요 사람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인지 해외에서도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참석해 깽판을 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에선 전남친 결혼식에 아예 흰색 드레스를 입고 난입한 전여친들이 종종 나온다고 하는데 이 여성은 나도 신랑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진짜 신부와 펀치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보통 여성 집안에서 결혼 예물을 과하게 요구했다가 파톤하고 신랑이 결국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네요 물론 흰옷을 입고 가더라도 축하해주는 마음이라면 옷이 중요하겠냐만 대놓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입고 간다면 안간히만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훈련 중에 급하게 트랙탑 입고 뛰어갔다가 이동국한테 복장이 이게 뭐냐고 한마디 들은 김남일 한민관, 윤형빈의 결혼식 등의 청바지에 등산복 입고 갔다가 아예 패션 잡지에 박제되어버린 전연무 여러 결혼식에 그냥 평상복 입고 왔던 기한팔사가 있기도 한데요 그래도 레전드 오브 레전드는 100년은 앞서는 패션으로 유명했던 소은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 레전드는 이 결혼식 뒤에 있는 반바지 뒤에 타노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더 레전드는 흰옷 입고 난이파니 벨루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호산나 결혼식입니다 작년 8월 악몽이 되어버린 내 결혼식이라며 위로해주세요라는 글이 흘러옵니다 6월에 결혼을 하고 코로나로 막 늦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신부라고 하는데요 결혼식을 하던 도중 갑자기 호산나 구령과 함께 생목으로 찬송가를 부르는 듯한 음원이 장중을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처음엔 누가 난입을 했나 사회자분이 장난치는 건가 생각했지만 2분이 지나도 찬송가는 계속되었고 호텔 측으로부터 어떤 안내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혼선이 된 것 마냥 호산나가 끊겼다가 다시 나오는 게 반복되었습니다 알고보니 호텔 건너편에 위치한 교회의 한 마이크와 주파수가 혼선된 사고였으며 호텔 측에서는 당일에 90만원을 우선 할인 처리하고 본사에도 보고하여 보상 방안에 대한 안내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선은 집으로 들어갔는데 총괄 지배인에게 연락이 와서는 나중에 투숙할 때 본인에게 연락하면 식사 대접하겠다는 이야기로 퉁쳤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10년 전에도 해당 호텔은 똑같은 사고가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객들 머릿속에는 호산나 호산나만 박혀버렸고 가족들은 물론 하객들도 매우 불쾌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결혼식장에서 프로포즈한 사람들입니다 2021년 틱톡엔 신부가 부캐를 건네주고 그 부캐를 들고 프로포즈 받는 한 여성의 영상이 올라옵니다 신랑이 이를 기획하였고 친구들이 수락해 프로포즈를 하고 두 달 뒤 결혼까지 했다는데요 신랑은 마법같은 순간이었다며 좋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친구 프로포즈가 웨딩을 망쳤다며 그를 나무라기도 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한 남성이 웨딩 부캐를 인터셉트 하더니 들러리로 서있던 한 여성에게 다가가 이렇게 청혼을 한 일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2016년에 시동생이 결혼식장에서 청혼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예정이 없던 축가로 결혼해 줄래를 갑자기 부르더니 여친한테 청혼을 했다고 하고 본인 결혼식에서 프로포즈 한 신랑 친구에 대한 글이 2018년에 올라왔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도중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영상 속에서 튀어나와서는 지 여친에게 프로포즈를 하더니 갑자기 뒤에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튀어나와서는 청혼 자세로 반지를 껴주고 퇴장했다고 합니다 남의 결혼식에서 프로포즈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었네요 다음은 남의 결혼식에서 사진 찍은 커플입니다 2017년 레몬 테라스 카페를 비롯한 여러 곳에 올라온 글인데요 글쓴이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곳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2층엔 신부대기실이 있고 2시식을 진행하고 있었고 다음 타임은 3시 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시 15분쯤 축가 타임이 되었을 때 다음 타임 부부가 식장에 들어오더니 2층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하객들은 다 그 사람들 쳐다보고 어리둥절했지만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사진작가와 사진을 계속 찍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글쓴이 식 사진에 그 사람들이 계속 나왔다고 하는데요 식이 끝난 후 신부가 2시간 정도를 울면서 따졌고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신혼여행을 갔을 때 업체에서는 합성하여 2층 커플을 삭제한 사진을 보내주더니 사진 합성을 했으니 보상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당 민폐 부부는 그때 찍은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며 남의 결혼식 와서 우리가 주인공 행세 곧 진짜 주인공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남겼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진업체는 사과문을 올렸는데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지만 피해부부가 요청한 합의금은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데이터를 수정했으니 합의문에서의 마지막 조항을 이행했다고 판단하였고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배상금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덧붙였는데 이후로의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2021년 한 커플이 로스앤젤레스 해변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톰앵크스가 걸어왔다고 하는데요 부부는 바로 톰앵크스와 함께 기념사진을 남겨 SNS에 올렸다고 하는데 톰앵크스는 이렇게 남의 결혼식에 그냥 가서는 사진 찍는 게 나름의 취미라고 합니다 포레스트 검프 찍을 때도 이렇게 길에서 만난 신부와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톰앵크스쯤 되어야 난입해도 이렇게 환영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소프리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